비비티저 잘 봤어요 우리 우리 질투쟁이 대회를 위해서 내가 다시 봤어요 내가 질투나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진짜 미안해 애리들 진짜 다 사랑해요 난 다 사랑해 골고루 다 너무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사랑해요 질투나게 해서 미안해 내가 이렇게 막 질투하고 있는 모습을 만약에 진짜로 봤으면 좋았겠다 지금 질투나서 짜증 났겠지만 나는 그 모습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시 울 수 밖에 없었어 지금 티셔 떠가지고 그나마 지금 좀 괜찮은데 그쵸? 일단은 전체적으로 궁금한 것들에 있어서 좀 얘기해볼게요 요즘 보컬 레슨 간간히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 생긴 취미는 뭐 딱히 없는 것 같고 내년에 준비되어 있는 변신은 장르적 변신인지 아니면 활동의 범위가 달라지는 건지 뭐 그런 거는 달라지는 건 아닌데 뭔가가 좀 달라질 거예요 어쨌든 내 마음가짐도 좀 달라지고 다들 지투나면 안 돼요 내가 노래라도 하나 불러줘야겠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뭐 불러주지? 뭐 불러주지? 뭐 불러줄까요? 아.. 뭐지? 뭐 할까? 아 쟤 무슨 노래 불러주지? 갑자기 머리가 좀 새해졌어 아 그러면 크림 쏘다 내 첫 파트를 한번 불러줄게요 불러줄게요 그럼 다시 한 번 불러줄게요 아 톡 아 톡 톡 톡 OK 톡 쏘는 듯한 느낌 다시 할게요 톡 쏘는 듯한 느낌 꽤나 부드러운 크림 섞일수록 더욱 진해져 베이비 이게 내 첫 파트예요 어때요? 한 번 더 불러줘요 다시 불러줄게요 톡 쏘는 듯한 느낌 꽤나 부드러운 크림 섞일수록 더욱 진해져 베이비 그 다음은 수호형 파트에요 수호형 파트부터 안무가 제대로 들어갈겁니다 어때요? 좀..뭐야? 마음이 좀 녹았어요? 다행이다 제가 첫 파트에요 살짝 머리를 쓸어 올릴 저 섹시한 손짓 손짓 베이비 네 손짓 손짓 마지막 파트 마지막 파트 마지막 파트 세훈 이에요 Burberry 아 울린다고? 왜 울리지? 킬링보이스 나가서 뭐 불렀냐고요 킬링보이스에서 나가서 일단 그 나비소녀도 부르고 아 이거는 근데 스포하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애 나비소녀 부르는 거 듣고 싶다고요? 왈츠처럼 사뿐히 앉은 눈을 뗄 수 없어 지선이 자연스레 걸음 맡아 널 따라가잖아 날 안 해줘 지금 왜 이렇게 울리죠? 오늘? Hear me out, hear me out, hear me out 하하 백현아 리듀스타 한 번만 불러주면 안될까?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봐 나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 너는 꿈을 꿀거야 Little star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거야 희재 그대 떠나가는 그대 떠나가는 그대 떠나가는 그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요 무엇도 해줄 수 없는 내 맘 앞에서 그대 나를 떠나간다 해도 난 그댈 보낸 적 없죠 여전히 그대 나를 살게 하는 여전히 그대 나를 이을테니 아 네 지금 화장실 앞이라서 울리나봐 씻으려다가 지금 화장실 앞에 주저앉아서 하고 있거든요 예뻤어 날 바라봐 주던 그 눈빛 눈빛 Negro 눈빛 눈빛 나 My Never Love 내 너를 알아봤을 때 모든 건 분명 달라지고 있었어 내 세상은 널 알기 전과 후로 나녀 니가 숨 쉬면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니가 웃으면 눈부신 햇살이 비춰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아무튼 우리 에리들 내가 기분 풀어주러 왔지 조금씩 번져 I will be violet 원인은 아마도 네 눈이 blue 너도 알텐데 기분 풀리기 싫은데 기분이 조금 풀려서 조금 더 짜증나지? 내가 우리 에리들을 잘 알지 찰나가 영혼이 될 때 음이 뭐지? 음 쏟아 쏟아지는 달빛의 선율을 따라 자유의 날개로야 아씨 어렵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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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길 정말 잘했어요 그댈 만난 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운명과도 같았죠 우리 다시 사랑할 때까지 그댈 기다릴게요 좋은 추억만 가사를 잘 모르겠다 좋은 기억만 사랑했던 기억만 가져가요 아, 새로고침하는 소리 들린다고? 미안해 지금 에리들이 무슨 말 나, 새로고침하는 소리 난 네 눈속 떠다니고 싶어 그럴 수만 있다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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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 me in 1991년 찬바람이 불던 그 밤 그 해의 겨울은 내 날앙을 덮을 어, 뭐지 의미? 내 바람을 덮을 만큼 모르겠다 Can we make up in the morning? 아, 나, 나 이제 나 이제 씻으러 가야돼, 진짜로 나 지금 화장실에 코앞이야 샤워하고 올게요 우리 애리들 질투나서 주먹 꽉 쥐고 자지 말고 힘 풀고 자요 안녕 질투쟁이들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흫 감사합니다.